다음 달부터 당장 통곤버스가 필요한데 어디서 빌려야 하지? 그런 건 조달청 서비스 이음장터에서 찾아봐 차량 종류도 운행 방법도 결정된 게 없는데? 각 서비스의 특성에 맞춰 자유롭게 거래가 가능한 전용물이 마련되어 있어 협상이나 협의도 가능해? 서비스 이음장터는 사용자와 공급자가 양방향으로 소통할 수 있는 오픈형 플랫폼이야 그래? 차량 임대 말고 어떤 서비스가 있는데? 운송, 숙박, IT 전문가 서비스 등 수많은 서비스들이 카테고리화되어 서비스 이음장터에 모여 있어 조달청 서비스 이음장터에서는 모든 서비스가 자유롭게 거래 가능합니다 사용자 간 자유로운 토론과 협상이 가능하여 서비스 조달에 혁신을 가져올 것입니다 자유로운 서비스 계약이 가능하며 기관은 정책 안내를, 기업은 서비스 홍보를 할 수 있는 서비스 이음장터가 될 것입니다 공공부문에서 서비스 이용 방법이 혁신적으로 개선되어 서비스 산업 활성화를 통한 서비스 혁신 성장을 지원합니다 서비스 이음장터를 통해 공급자와 구매자의 연결이 편리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질 것이며 서비스 이음장터에서 공공기관은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요청하고 기업은 제공 가능한 서비스를 등록하는 과정에서 자유로운 협의가 가능할 것입니다 좋은 서비스, 좋은 플랫폼, 공공 분야의 서비스 연결고리 조달청 서비스 이음장터가 서비스 혁신 성장을 이끌어갑니다 조달청 서비스